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테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산 테레비 가열차게 달려보았습니다래 오늘도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라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괴 김정은이가 5월 4일 날 5월 9일 날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북괴군의 동향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북괴군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단숨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지령하에 지금 전군 총 동원용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웬만한 장교들은 인민군 군관들은 다 복귀를 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북괴군 대대장급 이상 그러니까 대대장들 연대장들 그 다음에 여단장 사단장 그 다음에 인민군 대자 이상들 각 직급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민군 대대장 정도면 대략 한 소좌 정도 됩니다 소령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령부터 그 이상 되는 인민군 대장 별대알까지 그 소좌부터 인민군 대장에 이르는 모든 인민군 군관 어색기들 지금 김정은께 충성의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충성의 편지는 이번에 김정은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우리가 먼저 핵 배낭을 매겠다는 충성 편지라고 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지시에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인민군은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또 인민군절이나 당 창권 이래 충성의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인민군 소좌급 이상이 김정은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핵 배낭을 매고 적진으로 쳐들어가겠다는 편지를 쓰는 건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핵화학 방위군 소속의 핵 가방 부대가 있습니다 핵 배낭 부대가 있습니다 그 핵 배낭 부대는 대략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민군 소좌 이상들이 김정은이한테 충성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먼저 핵 배낭을 매고 적진지에 들어가겠다 핵 자폭 전사 핵 자폭 전사들로 우리 군관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충성의 편지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소름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북한의 핵 경량화는 전략 무기 만드는 수준까지 다 왔으며 북한의 핵 배낭은 이미 러시아에서부터 사용하던 걸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에 있는 핵 배낭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 많다고 합니다 핵화학 방위국의 핵폭탄 핵 배낭 부대원이 2000명이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군에서는 인민군 소자들부터 소자 이상이 전부가 핵 배낭을 매겠다고 충성의 맹세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자폭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혁명적 자폭 정식 총폭탄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동해전선사령부 또 5월 9일 날에는 서해전선사령부 이제 최남단 황해도사령부만 남아있는데 이런 김정은이의 미사일 통치를 시작을 한 마당에 인민군 소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군관들 장교들부터 핵 배낭을 매겠다고 충성의 편지를 쓰고 있으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배낭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북괴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또 러시아 회담 실패 또 유엔의 제재 이거에 김정은이는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당에 김정은이에게 충성의 맹세인데 그 충성의 맹세가 핵 배낭을 매고 적진으로 들어가겠다는 인민군 장교들의 대규모 이 운동이 바로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 핵 배낭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00명이라고 하지만 핵 배낭을 매고 침투할 부대가 2000명이라고 하지만 더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지금 인민군 장교들 중에는 이거는 제가 아마 최초에 보도록 하게 되는 걸 겁니다만 인민군 장교들 중에는 나를 핵 배낭 부대에 보내달라고 하는 탄원서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미 핵 화학 방해국 산하에 핵 배낭 부대를 2000명으로 만들어놨는데 인민군 장교들 중에서 지금 핵 배낭 부대에 자원에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민군 장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려하는 것은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가 능히 앞서지만 우려하는 것은 무모한 김정은이의 도발입니다 막말로 그 핵 배낭을 맨 인민군 북계군 특수여원들 5명만 와서 서울, 인천, 경기 한 발씩만 터뜨려도 대한비군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는 무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떻게든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게 오늘 보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긴장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북계군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도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5월 4일 날, 5월 9일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후에 북계군 장교들, 대대장급 이상, 소자급 이상의 인민군 장교들이 우리 김정은에게 핵 가방을, 핵 배낭을 메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전사가 되겠다 장교들이, 인민군 장교들이 그리고 우리들을, 인민군 장교 우리들을 핵 부대, 핵 가방 부대 거기에 재입대를 시켜서 우리 인민군 장교들이 핵 배낭을 메고 적진에게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탄원소가 지금 계속 김정은에게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인민군 장교 아 새끼들이 저는 탄원소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그 안에 최면대회에 있어서 그러는데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선군 사상으로 최면이 돼서 김정은에게 충성편지도 쓰고 뭐 이러는 거지만 중요한 건 저런 무모함에 단 한 번이라도 도발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핵 배낭에 전멸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부 우리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방부 장교들이 장군들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 때 골프를 쳤다는 게 나왔네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당일 충남 계령 골프장을 이용한 국군 장군들은 장교들 포함해서 총 320명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무슨 불장난인가 우리 국군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골프 치러 다녔다고 우리 국군 장교들이 그리고 또 오늘 아주 이상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 송영모 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 우리도 한국식 트라우마 벗어나야 송영모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이는 자유민주사상을 가졌대요 이거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할 약이야 이게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송영모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최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아참 아니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장성태기를 고사포로 쏴 죽이며 전직 인민군 장성들을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또한 송 전 장관은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상을 뭘 바꿔요 뭘 바꾸기는 야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했다는 게 소름이 덥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우리 육사생도의 40%에 해당하는 생도들이 반미를 부르짖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40%가 반미를 부르짖었다는 건 그만큼 국방부에도 이 좌빨들 이 빨갱새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국방부가 하는 행태 보십시오 미사일 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인데 발사지 불상이라고 그러지 않나 발사체가 발사체임으로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나 야 이거 우리 국방부 이러면 안되는데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지금 지금 북한은 죽기 살기로 물어뜯으려고 달려두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야 진짜 내가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면서도 속상한 건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입시오 문재인 되고 나서 여러분 DMZ도 없애버렸죠 여러분 거기 DMZ에서 둘레길 만든대 그리고 여러분 대북 방송 없앴죠 그 대북 방송이 얼마나 큰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 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교육은 아예 안해요 안보교육 정원국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있기는 좀 남아있지만 그런 군이 해야 되는 대북심리전과 대북정원교육에 대한 것을 쏙 빼놓은 그건 뭡니까 군의 영혼을 빼놓은 거지 그러니까 주적개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북괴는 엄면한 대한민국의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북괴군은 김정은에게 핵배낭을 메고 남조선에 침투하겠다고 하는 장교들이 자발적인 충성의 편지 쓰기를 하고 있으며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핵배낭 부대에 자원을 하는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남조선에 들어가서 핵가방을 메고 들어가서 핵자폭을 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6.25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북괴의 남침은 정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시드 때도 없이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정성산 테레비 여러분들께 북한의 현재 소식과 또 정신나간 국방부 우리 군이 이뤄지면 안되는데 진짜로 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군의 혼도 빠지고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께 가열찬 방송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날이 나날이 멸공찬 나날을 보내십시오 멸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